두 눈빛과 퍼질 것과 풍요일 전달 날 원한 마 네 안녕하세요 권현빈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어로는 현빈, 권 그리고 한국어로는 권현빈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일단 키가 크고요 그리고 펜싱 선수였습니다 오오오 근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펜싱을요? 아 알겠습니다 파운드 펜카 팡트라고 기본 동작입니다 오오오? 이거 진짜 오우 오랜만에 해가지고 많이 아프네요 그리고 모델 출신 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모델 버킹이나 포즈 한번 보여주실래? 포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길어보이게 찍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선 앉을 때, 앉아서 촬영할 때 다리를 굽히기보다는 조금 펴서 너무 피면 좀 그렇잖아요 조금 한쪽만 접고 이런 식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생각에 둔해졌어요 나는 원래 크다 원래 기니까 굳이 길어보이는 방법을 필요 없죠 그리고 고양이 집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양이 두 마리는 제 고양이는 아니지만 숙소에서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말을 잘 듣나요? 집사라면서요 서브 서브 아 서브 윤복이 형이 고용한 새로운 집사람 그쵸 그쵸 윤복이 형입니다 농구랑 수영을 좋아하고요 워킹을 시킬 때만 합니다 그러면 시킬 테니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작사 어설프지만 허당미가 있는 지금까지 권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잘했어요 귀여웠어요 잘해요 잘해요